천천히, 반짝반짝 해주면 그냥 터뜨려야 된다 천천히 천천히, 그렇게 흔들지 말고 흔들지 말고, 천천히 천천히, 됐어 그쪽 됐고, 이제 반대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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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지금 잘 틀어고 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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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아주 좋아 오케이, 오케이, 여기 틀었고, 이제 아래쪽, 아래쪽, 그렇지, 걔네들, 앞쪽을 틀어줘야 되는데 천천히 천천히, 그런거 흔들지 말고 이거 흔들다가 흘러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오케이, 딱 그런 정도만, 다 틀었네, 다 틀었네, 봐봐, 다 틀었잖아 천천히, 천천히, 만만한 녀석으로 그냥 앞에 있는거 잡아, 앞에 있는거 그런거, 그렇지 천천히, 어 당겨, 당겨 천천히, 천천히 정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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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칫하고 있어 응iesta 너무 가깝다 어, 딱 그정도가 되기 그렇지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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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흔들지마 그래, 깔짝깔짝 흔들던 거 흔들어내린다니까, 이게 조심해야돼 이 정도 밖에 안 좋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갖고도 이거 다 칠할 수 있어